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라떼아트 온라인 강의 라떼아트 비기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떼아트 비기너 강의는 이름 그대로 라떼아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인데 기초 우유 스티밍부터 그 다음에 라떼아트 피처 파즈법 그 다음에 라떼아트의 기초 그리고 각각의 하트 튤립 이런 패턴들까지 해서 최종 로제타 패턴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로 충분히 스킬과 이론들을 습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상세하게 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 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만든 교환도 있어요 그래서 교환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스킬들을 습득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라떼아트에 조금 관심이 있던 분들은 저희 라떼아트 비기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라떼아트 비기너를 만들 때 생각보다 강의 수자가 좀 많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촬영 뿐만 아니라 편집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기존에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판매가를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라떼아트를 배우고 연습을 하던 시절에 저도 이제 라떼아트 수업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라떼아트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나는 라떼아트를 잘하고 싶은데 수업 비용이라던가 기타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 멀어서 못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교육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라떼아트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다면은 그분들이 영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충분한 전달이 되게끔 강의를 찍었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해주신다면은 또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공식 카페에 게시판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주셔서 제가 가끔씩 보고 피드백까지 받으신다면 정말 라떼아트 실력이 처음에 하트도 못 띄우다가 정말로 로제타까지 멋지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라떼아트 강의를 통해서 라떼아트의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라떼아트를 해서 손님들께 제공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대회도 나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가격을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모든 전달책과 강의처럼 라떼아트 비기너 온라인 강의 역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 공식 카페를 통해서 라떼아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하시거나 또는 제가 피드백을 보면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상품을 하나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속해서 소통하는 관계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라떼아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라떼아트를 배우고 싶은데 근처에 교육장이 없어서 또는 어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기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오프라인 수강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께는 저희 라떼아트 비기너 온라인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라떼아트 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구매 방법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찬찬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강의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은 이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또 다른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EXCESS pertama EXCESS evil EXCESS break realizing regarding oti watched being including